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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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시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부리도 그 된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예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생화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셉 3교구를 담당할 때 그때 지역장을 섬기셨던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1인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테드라는 그 프로그램에 강사로 소배가 돼서 이렇게 출연하시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 VR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북한 실향민들이 가상공간에 재현된 자신의 고향 땅을 이렇게 가보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테드 강연까지 하시게 됐는데 자신의 프로필을 이렇게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강사들 프로필을 보면 자신의 이름, 국적, 기업의 이름, 자신의 커리어들을 이렇게 적는데 이 권사님이 자신의 이름과 기업, 이름 정도 적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적으셨어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크리스찬. 이 일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읽고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게 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서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 23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누명을 받게 된 것이죠. 빌라도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예수를 죽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민심에 이기지 못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살인자 바라바의 생명과 맞바꿔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죽이려고 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로 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다수가 그 의견에 모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갈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재판을 결정하고 그리고 의견을 모을 때 그 의견을 행사했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묘지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원 전체가 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것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면 아마 그 공의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되게 되고 어쩌면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큰 위협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보금이 아닌 요한보금 말씀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증언하냐면 요한보금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담대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에 더 이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선 안되겠다라는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의원들이 예수님께 모함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반대편에 서서 그 모든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저는 방금 전에 읽은 51절 하반부에 그 답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적응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에 사실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참 뜬그름 잡는 일 같고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오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익숙한 일이 되어졌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졌고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이 커져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을 아리마데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더 중요하게 붙잡게 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리의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속해 있는 조항들 아주 악하고 성경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르는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고 수호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자신을 모함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십자가 형틀로 내보내는 그 군중들과 무리들과 빌라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주님의 기도는 저들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 바라바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살인자의 혐의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꿈을 당하여 그가 죽음에서 살림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오늘 주께서 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의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다른 행악자 한 사람은 주님께 극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판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지극히 악독한 죄인 한 사람이랄지라 할지라도 주께서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저에게 참 소중한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창조과학탐사대 그 탐사단원으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인 한 30여 분과 함께 한 10여 일 동안 미국의 여러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를 실제로 보고 또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일정은 사실 대부분 다 버스 안에서 보내는 겁니다. 버스에서 강의를 듣고 말씀 듣고 잠깐 내려서 창조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고 계속 버스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주일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 주일 예배를 그 버스 안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참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때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그 버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가 없어야 한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야 한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재만 선교사님과 교제하는데 그 예배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조론을 가지고 진화론자들과 맞서 싸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강팍해지신다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정죄하거나 우리의 진리가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선언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진리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데 내 마음의 심령이 왜 이렇게 강팍해질까 하신 그 나눔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고 다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 주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와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며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용납함과 사랑으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십자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방금 전에 나눴던 우리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악하고 거짓된 세력과 담대히 싸우되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외로운 싸움을 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미 믿원짐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선언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 죄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의 직장 동료들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을 인하여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이 정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십자가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우리 주변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 변화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그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십자가 사랑에 담겨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용납함과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십년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절과 51절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증언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요셉 하나님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어디서나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증거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핍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온갖 하나님 박해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조롱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과